... 어디가? 니가 1렘 최강이긴 한데 어디가? 어? Q! Q! 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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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치! 난 전멸점화를 쓰지 않겠어 샷샷! 자 우린 이 델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포션을 사서 갑시다 음... Q! 계속 써야지 초반에 만화가 아까워서 못쓴다는 Q! 제가 한번! 막 써보겠습니다! Q! 자 저마저 메라! 오오! 미드메이! 자 메이는 미드메이고 다음 이달리! 어디 계시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광4 환타는 내가 좀 센데, 아이구야 안녕? 내가 먼저 2렙을 찍었네 내가 먼저 2렙을 찍었네 내가 먼저 2렙을 찍었네 이게 다 킬을 주신 마이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타이님께서 죽어주셔서 이렇게 쉽게 첫번째 킬을 먹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난 은신 안가 집에 겨우 600원 들고 집에 갈 수는 없지 자 싸구려 이정도 돈을 들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돈 벌어야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길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래도 돈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CS요 훗 쏘아 안녕 자 후딱 위로 붙여가지고 땡기자 맞추우고 맞추우고 꼬라박고 아니네 안꼬라박아지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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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을 맞췄으니 한번 날아와보소 아 이거 타워에 진짜 안 꽂아박아지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거 실명이라는 건데 니 나 못 때려요 그러면 수업 쏴 후 쏴 쏴 이거 실명이라는 건데 자 상대 정글 뭐지 리신 아 야 아퍼 이 핀데 리신이 넘기면 난 죽겠지 와드가 없다 누구 마음대로 먹니 누구 마음대로 집에 안감 반대에 이 친구 아직까지 용기 100배에서 안 덤비네 안녕 우아아 맘 쏘소 졌어 우호 쏠킬했다 예순이 이제 극딜을 가볼까 아 미니언이 날 많이 때렸어 올라가자 이게 무슨 상황인고 갑자기 창 던져가지고 맞추고 나서 날아오고 자 그래 후 허이 먹고 어 니달리 6맵이네 근데 조심해야겄네요 니달리 2년 분노의 아이템 드리다 보보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뭐지 저템은? 송배? 왠 AP 방어템이 안녕 아 쿨이 이쯤 되네 흠 자 아아 그래 가자 그냥 우리 갑시다 그래 그래 전 이미 더이상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죽이러 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밀면 당겨져 하나 더 하나 더 일 땡 출발 무조건 죽인다 근데 리신이 왜 안오지? 와보슈우 와보슈우 이달리아 너 죽이려고 템트리더 개떡같이 하고 왔다 어떻게든 너 죽이려고 뭐야 리지노나 안다 쟤는 힐이 있잖아 난 힐이 없어 난 힐이 없어 포션 포션 가자 AP CS라도 밟아 어? 집에 안가요? 이 아저씨 집에 안가시지? 왜 집에 안가시지? 너 집에 안가면 죽어 죽인다 네네 안돼 왜 살아가 에이 전멸 뺀걸로 만족하다 그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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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벽을 넘을 줄 알면 사람이잖아요 씁 벽을 넘을 줄 알면 현지인이 아닌거야 에이 어? 성배네?! 상 Golden 성배가 씨네 뤬 죽었다 어? 뭐야 이거 왜? 힐 점! 넌 내가 끝까지 죽인다! 히야! 집! 자 집에 갔다가 또 죽일 준비를 하자 최강군을 더 사자 주문력을 올리자 끝까지 때려 죽일 준비를 하자 올라가서 조지자 저영 되었습니다 왜? 헉! 어? 드래곤 먹으러 가네? 어? 뭐지? 13분의 드래곤을 먹어? 부캐가 꽤 많은가 본데? 13분의 드래곤을 먹어 아군이 다녔습니다 육을 먹어 육을 먹어 육을 먹네요 육을 먹어요 육을 먹어요 육을 먹어요 육을 Aware 하구 육을 Cop 육을 먹었어요 육을 WAS 갱을 안오지 근데? 좀 맞으면 좋겠다 오케이 어디가? 죽어야지 저 좀 따가울 거야 안 돼!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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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제 고마워 오케이 잡자 오면 죽여 그냥 오면 죽여 오면 한, 둘, 셋, 넷 잡을 슬슬 밀어 보입시다 안 밀려고 그랬는데 이 아저씨 귀찮아 부캐라서 확 이 행정 준비 완료 이 행정 준비 완료 상대하기 귀찮음으로 그냥 라인을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ال؃ 있습니다 죽이자 허허허허허헣허 죽어있느냐 어, 스트레스 죽었다 저런 헐 공과국 한 분인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새해 첫 공과금이군요 전기세 낼게요 그리고 성신경님 별풍구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이고 고마워라 고맙다 공과고나프님 또 수고해 감사하구요 그위에 성신경님은 아까 팬클럽 가임 감사합니다 공과고나프님 연락이 이런 귀여움에 감사합니다 집에 갔다오겠습니다 어? 베인한테 죽겠다 힐! 힐! 전멸! 없으면 죽었어 안녕 직 쿨투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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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다음 아이템은 자 저쪽에서 큰사람의 목록을 보자 마이가 6킬을 먹었는데 템은 거지는 아니고 하여간 많이 죽었고 베인은 킬을 많이 먹고 템은 뭐지? 묘한 템트리일세 무슨 정신머리로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구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죽여줄라는게 아이고 뒤처지지 말게 그래 그래 아! 저마 저마가 먼저 들어왔다 어 안녕 기도를 모르는 자로다 잘가라 음 거의 친구들 위에 다 끌어들였는데 그래 이득을 놔야지 이 사람들아 사람을 몇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코 아더오겐 망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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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3번 흥야 제거 밀어 변신 아더오겐 그래 좋았어 자 그러고 나면 아이템을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원래 노틸러스가 노틸러스기 때문에 못 이겨요 억울하면 우리 고래가마님처럼 공속노틸을 가든가 그러면 딜이 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속노틸은 노틸계의 혁명이죠 이달리님 절 보셨을텐데 왜 도망을 안가세요 어헝 뭐지 죽을 생각인가 그냥 죽을 생각이요 어 그래 거기 좀 많아 거기 좀 버섯이 많아 자 이 딜리까지 또 한번 이렇게 먹은 다음에 집에 갔다 와야겠다 이제 이소글롬에 마이가 또 점화들었다고 떠올라 자 집에 갔다 와 볼까 어 자릿탈걸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없네? 용원 또 없네 이스택이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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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태를 하면 돼 격태를 나와봐 한번 격태를 나와봐 됐어 니들은 다 죽었어 도망가 여기로 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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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으아아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가취야 육윤 자 이제 집에 갔다가 마관을 슬슬 올릴 때가 됐어요 딜이 안 박히더라 방금 때리는데 이상하게 아니네 잘 박히네 안 박히는 이상한 건데 마방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게 이들은 마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딜이 안 박히는 느낌이 들지 와아이 자 드래곤 이제 체크 잘해서 우리가 먹죠 띵 띵 띵 띵 띵 어이구 많다 핑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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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 아이엇어 아휴… 안 돼 이러들아 아휴 뭐지 이거 이 밥은 웬바비 이달이는 부캐가 확실하네요 뭐 드래곤 나왔어? 아니잖아 오케이 아이템이 더럽게 잘 나오네 자 저기 버섯을 잘 깔테니까 욕먹자 통! 이 코우! 그만 좀 지어 이 싸가지야 잘한다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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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 제거! 제거! 늦었다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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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고! 갈까면 빨리 들어가다가! 당신이 이미 늦었어 그거 맞으면 잘못하면 죽소 아저씨 그런거 누리면 안되구요 잘못하면 죽소 이런거 누려 이런거 나 아이야 아도겐! 그래! 좋았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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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때려 이걸 거기서 그럴 때가 아니야 갱플림 그렇지! 우리에게 버프를 주고 창맞으면 죽어요 사내 가자 가자 빼자 우리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정비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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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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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어 집에 가 집에 가 집 집 집 집 집 에 가 제발 말을 하면 좀 들어 들으라구요 넌 죽겠네요 힐 없잖아 흐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어 기어이 따라가서 죽였다 기어이 따라가서 죽였다 하나 둘 헛 쏴 왜 누가 있냐 없잖아 자 먹을 준비 오시오 꺼내서 먹어야 돼 꺼내서 먹어야 돼 자 꺼내서 노노노 꺼내서 그렇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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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믿는다 leg 음umbs 엄청 여기 이걸로 그걸로 왔어 아이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오오오오这么 잘가 아! 평타 한 대만 더 들어갔으면 안타깝다 아유 내가 딜만 좀 더 남았어도 다 죽이는 건데 자 일단은 그래도 이때까지 다 뺏겼던 드래곤 하나 매겼으니까 200이요! 쟤들 드래곤 3스택인가 2스택인가? 자 그리고 이걸 올린 다음에 아니다 잠깐 잔 야를 붙어갈까 오 베인 잘 컸네? 아 베인이 아프구나 아니야 잔 야보단 역시 그냥 버섯 데미지가 존나 쩔면 밟고 누군가는 뒤지겠지요 가자 가자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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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쓰레시형 아 이럴땐 또 칭찬해야지 쓰레시형 와 마타인줄 마타인줄 잠깐만 저기서 죽으면 아니야 저기서 죽으면 안 맞아요 오케이 좋았어 여기로 가자 우와 야 밀당하는거 보소 안녕하세요 니시님 안녕하세요 베인님 뒤지셔야죠 어디가 달진 쓴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사람 아니다 elas 잘가 어 베인도 죽었네 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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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베잡 어이구 이런 저런 우와아! 임프인줄! 좋았어! 빨리 미자x3 어디가! 어디가! 저 밀면 밀리는데 어딜가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우와아! 쟤는 어디서 뒤진거지? 괜찮습니다 아니 저 좀 먹을게요 저 마나 개부족 저 마나 개부족 저거라도 제가 좀 먹을게요 야 이렇게나 키를 매겨준네 밀어! 나한테 밀어 한번! 예쑤! 좋았고! 니은 피 없 정비하고 먹어야 돼 저 피가 너무 없어요 저 피가 너무 없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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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안돼! 안돼! 어딜 만져! 좋았어 됐다 힘 뺐다 한! 둘! 셋! 넷! 아 우리 편 마타님! 흥분하신 듯! 하 자자자자자자 1분! 1분용! 드래곤이요 드래곤 이제 드래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이야이라아 흥분하면 죽어! 항상 그렇지만 안돼 안돼 안죽으면 못 먹어 어차피 안죽기만 하면 돼 안죽으면 쟤들이 못 먹는데요오 !" 잘했어 빼x4 뺏뺏뺏뺏뺏뺏뺏뺏 살기만 하면 돼! 사로 사로! 살기만 하소!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 잘한다! 아노겐! 뭐하니? 자! 도망가자! 그렇지! 튀어! 네에에!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왔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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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맞아준대? 누가 맞아준대?! 안 맞아줄꺼거든! 난 존나 살거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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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드래곤 먹어 그냥 욕먹어 그냥 욕먹어 그냥 욕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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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존나 세! 흥분하지마! 못먹어! 바론님이 존나 세단 말이야! 안돼! 어딜 만져 이 멍청아!!! 못먹는다고 이 바보야! 저거 무슨 뭐 바론 성해자인가? 바론이랑 했니? 왜그래? 왜 계속 쟤를 건드려! 여러분 저러면 안됩니다! 진짜! 저러면 안돼! 어메! 큰일나요! 전둥의 힘을 느껴봐라! 전둥의 힘을 느껴봐라! 전둥의 힘을 느껴봐라! 어? 오늘 안 땡김? 내가 호흡으로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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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체가 Arpa를 긁고 그러세요? 이상하네? 야, 오늘도 저런 먹어보네! 아! 그만 좀 쳐먹어야!!!! 흫! 그거 못 먹어요 먹는 거 아니야! 애비! 지지야 지지! 왜 계속 그걸 먹을라 그래? 애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거 지지야 지지 왜그래! 왓쌉 아 진짜 네 아 네 살짜리 조카 같다 조카 아 저거 사줘 저거 사주란 말이야 징징징징 아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징징대피 겨울참 처먹으라 아니 왜 다 이겨 놈 게임을 요 계속 바론 처먹으려고 하고 있냐고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데 못 처먹어요 니들 딜로는 으이샤 니들은 못 먹어 이제 피가 별로 없어서 어 뭐야 이거 오예 어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까비요 굴루나 먹자 어 이지가 먹었네 이번에 안 닫고 어 어 뭐야 가시가봇? 이 신 가시가봇? 음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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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그냥 욕만 먹다 천천히 오더를 따르면 되는데 어렵니 그게 으으 Know 어 와드 있나? viven 어 그 날아와봐 날아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내면 뭐? 내면 뭐? 내면 뭐? 저거 쓰레시다 쓰레시 아 이 미친 바운송 회자들 그냥 용쳐먹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기분이 이랬을까요? 이게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론 사줘. 바론! 바론 사주라고! 뭘 바론을 사줘 이 미친놈아 병체가 어려운데 바론같은 소리하네 노스페이스야? 와우 집에가자 휴 좋았다 데이 캡 아 결국 사줌 부모님의 노력으로 드디어 바론을 사주었답니다 아 오 빡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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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도 때릴 사람 없어 옆에 친구 없어 웬 알파 조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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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다니는 벌레 조지자 일단 감타있지 안녕하세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들을 하나 받게 했다 안 돼 니가 먼저 가면 안 돼 니가 먼저 가면 안 돼 오케이 내가 가야지 죽었어 저건 이제 잘한다 뿅 자 좋았어 이제 바론 버프를 바탕으로 이걸 밀어봅시다 가지야 그래 끝내자 이 지옥같은 게임을 알파스트라이크엄 긁어봐 그래 긁어봐 긁어봐 어찌되나 아 좋다 존냐 자랑해야지 아 실패 뿅 승리 와이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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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